돌려보면서 신기한 재료의 방 띵띠띵띵띵띵띵 오늘 보여드릴 기구는 덴탈 스튜디오에서 나온 에어로 드릴이라고 하는 크레스탈 어프로치용 드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럿 드릴을 이용해서 피질골 하방 1mm까지 골삭제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끝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트레핀 버처럼 생긴 저 드릴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해갑니다 원래 대조사는 800rpm 1000rpm을 권장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100rpm으로 저속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끝에 있는 강력한 스프링이 천천히 뼈를 밀어주고 어느 순간 트레핀이 관통되는 때 본 코어가 멘브레인을 들고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 천공이 없이 본 코어와 멘브레인이 같이 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임상에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좀 더 안전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